안녕하세요. 배트 잉글리시의 한아름 연정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해 볼텐데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인 무하메 이브니 무사 알카워리즈미 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기 특히 알카워리즈미 라고 하는 이름을 따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타고 대단한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유튜브에 많이 있는 영상들을 바로 이벤트리 라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한 것들만 계속 모아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유튜브 목록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관심사로 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personal bubble 또는 filter bubble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bubble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filtering을 해서 그 안에 갇혀있다 라는 의미에서 personal bubble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확증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까지도 챙겨주셔야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 라고 하는데 내가 확인한 것들만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편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팩트가 말하는 것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던 신념을 확인해주는 사실 그 사실들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팩트가 말하고 있는 것 일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팩트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가치있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가 말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은 undervalued 별로 가치있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 팩트와 자기 생각이 맞는 부분만을 너무나 가치있게 여기있는 것 그걸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활동가인 Ellie Percener이라는 사람은 noticed, 주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목했는지 목적어제리 나올 건데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간접 의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 서치 알고리즘이 인크리즈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경향을 어떻게 부추겨왔는가? 조장하는가? 이런 거죠. 근데 어떤 경향인지가 앞에 있는 텐덴스를 꾸며주기 위해서 투부정사 형태로 와 있는 거고요. Grab hold of everything. Grab hold of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움켜지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움켜지려는 인간의 경향입니다. 어떤 모든 것이냐? confirms the belief.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죠. we already hold. hold라는 게 잡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belief가 원래 목적어였을 테니까요. 우리가 이미 잡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확인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경향을 인터넷 알고리즘이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팍증편향,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confirmation bias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quietly ignoring, 조용히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한 채로 ing 형태로 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ignoring, 무시하면서 어떤 정보요? doesn't match those beliefs. those beliefs는 우리의 기존의 믿음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 기존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은 무시해버리는 바로 팍증편향을 좀 더 조장한다는 데 있어서 온라인 리서시 알고리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setup, setup이라고 하는 건 설치한다 이런 의미죠. 소위, 이른바 이런 의미로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a filter bubble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으로 filter bubble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where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부사군요.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고 여기에 that을 쓸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문법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ilter bubble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filter bubble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어디예요? only to that material. 이때 that은요. 그 material 이렇게 쓰려고 쓴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만. 근데 어떤 자료예요? we agree with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사의 목적으로 material을 썼기 때문에 이때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는 그 자료에만 계속 노출되는 그런 personal bubble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personal bubble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요. BTS만 좋아해요. 그럼 BTS에 관련된 게시물을 계속 좋다고 누르고 리트윗하고 인스타그램 포스팅하고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BTS 관련 컨텐츠에 노출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타임라인은 인스타그램 포스팅은 막 BTS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밴드의 음악을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계속 자신이 접하게 되는 필터버블 안에서 다른 아이돌도 훌륭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노출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어떤 B라는 그룹, C라는 그룹, D라는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본인은 계속 편협한 사고만을 하게 된다는 그런 personal bubble, 필터 버블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요. Never challenged. 우리는 절대로 도전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BTS만이 최고의 밴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절대 도전받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누군가 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석 의문으로 계속 설명이 되고 있고요. Never. 전혀 giving. 주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The opportunity to. 투 부정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사람들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다양한 거지. 그리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BTS의 훌륭한 영상이나 노래들만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personal data로 구성이 되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세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personal bubble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137번 문장에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은요. personal bubble, filter bubble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기의 세계 안에만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creating a difference that others don't have.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게 되겠죠? 아이고. 주어의 사명식 동사이고 그리고 이 사명식 동사에 대한 목적 없기 때문에 이때 됐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투부정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야?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하면서 creation of innovations 혁신의 창조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나만이 뭔가 달라진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전체적으로 퍼스널 버블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점 그 차이점에서 오는 다양성 이런 걸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면 되지 않겠죠? 147번은 무관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e best case 뭐 잘 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퍼스널 버블에 쌓여 있으면 뭐 기껏해야 좀 이렇게 순진한 사고를 갖게 된다든지 뭔가 계속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worst case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radicalized 돼서요. Radical 이라는 단어가 극단적인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견해 BTS만 최고의 그룹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할 수 없게 돼요? 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고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남은 이유는 빙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EV, SC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영어에서 빙은 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magine,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삶이요? Outside our particular bubble 우리의 BTS라고 하는 그런 버블 밖에서의 삶 버블 밖에서의 어떤 다른 밴드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과는요. 너무나 재앙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Intellectual isolation and the real distortion 그래서 지적인 고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고립 그러니까 더 이상 지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하지 못하는 상태를 Intellectual isolation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왜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comes, 뭐와 함께 따라오는 with believing that 배디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으로 따라오게 되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real distortion을 꾸며주는 거죠. the little world we created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the little world을 꾸며주는 거고 그것만이 전부인 세상이다라고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요. 네, 역시 퍼스널 버블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부에서는 그 인터넷 운동가인 사람인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Searching algorithm 어떻게 된다? 뭐 여러 가지니까 algorithms라고 할게요. Reinforce Existing Belize 인간의 어떤 기존의 나의 확고한 신념을 자꾸 강화시키는 쪽으로 Search Engine 알고리즘이 그런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었고 그런 것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인간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경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tendency to seek 이라고 표현해볼까요? seek 그 자기의 기존 정보를 확인해주는 그런 것들을 confirming information 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을 confirmation 바이오스다 라고 한다는 것까지 같이 챙겨주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본론에서는 구체적 진술에서는요 personal bubble이라는 게 있다. personal bubble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걸 본문에서는 filter bubble이라고 표현했었죠. filter bubble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 creation의 상황을 먼저 얘기해줬었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게 되면 첫 번째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과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 이렇게 크게 나눠서 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지냐 exposed only to 어디에만 노출됐을 때 그런다고 했었죠. 자기가 동의하는 agreeable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런 것들에만 노출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lack of challenging perspectiv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기존의 신념을 깨줄 만한 그런 관점에는 노출되지 않으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나마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기껏 해봐야 약간 이제 나이브해진다고 얘기했었죠. 명서를 한번 써볼까요. naivety and 그 다음에 뭐 shelter 라는 표현을 써졌죠. 보호받는 견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 potential 잠재적으로는 극단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radicalization 이라고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견해로 극단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inability to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acknowledge diversity and difference 라고 얘기했었죠. diversity and difference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는 result 라고 말해보겠습니다. result 그 결과는 intellectual isolation 지적으로 고립이 되게 되고요. isolation intellectual isolation 그리고 rear distortion 정말 실제 세계에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전화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reality에 대한 왜곡이 되겠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personal bubble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filter bubble represent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나의 세상이 전체 세상을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search algorithm 알고 readme filter bubble create filter bubble 하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filter bubble 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 필터버블을 좀 더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필터버블이 that 강화하죠. reinforce 사람들의 기존의 믿음을 reinforce existing beliefs 한다고 됐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confirm their own bias 이렇게 표현해도 역시 confirmation bias을 설명해준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음 노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limiting exposure 명상 섭가야 exposure to 다양한 diverse diversity와 difference 뭐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설명서랑 한번 풀어볼게요. diverse하고 different한 perspective perspective 관점에 노출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leading to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ing로 강요해를 볼게요. leading to intellectual isolation 으로 가야 되겠죠. in intellectual isolation 지적으로 고립이 되는 상황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알고 다른 세계는 모르게 되는 상황 그리고 the belief 어떤 왜곡된 믿음이라고 말해볼까요? the distorted 내용이 참 기니까요. distorted belief 어떤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that 그들의 filter bubble 전세계를 대표한다 represents the entire world 전세계를 대변한다 이렇게 왜곡하는 견해로 간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에